유튜브 노음성황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72년에 바로 박정희가 승부수를 던집니다. 70년대는 4공화국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공화국이라고 말하기엔 좀 부끄러워요. 그래서 그냥 유신체제라고 부르시면 돼요. 유신체제로 들어가는 이유가 이거야. 일단 국내적으로는 경기침체. 그러니까 박정희의 두 축 기억나세요? 경제제일주의. 당국. 그런데 그러면 경기가 좋아야 되잖아. 경기 엄청 안 좋다니까. 기업들 막 무너지고 실업자들이 양산되고 기업은 사람 안 뽑고. 그런데 뭘 배불리 먹게 해줘. 배고파 죽겠는데. 그럼 두 번째 대외적으로는 냉전 완화. 됐죠? 그래서 이 냉전 완화의 가장 대표가 미국 대통령 닉슨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제 닉슨 독트린이라고 해요. 앞에서 여러분 그 미국 33대 대통령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기억나세요? 2차 대통령이 소련 확장하니까 트루먼이 야 그만해. 한 팜 붙어.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개입주의. 냉전의 시작이라면. 이제 닉슨은 뭐라고 발표하냐면 여러 가지 국제적 분쟁에 미 정부는 군사적 개입을 자제하겠다고 발표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데탕트. 데탕트는 프랑스어로 얼음이 녹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냉전의 완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냉전이 완화되는 거야. 그런데 한반도에서만 전쟁이 난다. 이거 언제까지 써먹을 거야. 빨갱이 타령 언제까지 할 거냐고. 지금 이승만 때부터 얼마나 계속 써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위기 상황. 그리고 보란듯이 7대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 김대중이 엄청나게 선전했거든. 94만 표 차이로 간신히 당선돼요. 자 이렇게 되자. 이제 박정희가 또 승부를 던져요. 그래서 이 승부가 여러분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 조심. 조심. 여기 웃긴 게 유신체제는 여러분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게 박정희가 계속 반공을 얘기했잖아. 근데 여기서는 반공이 아니야. 통일을 위해서야. 자 알 볼게요. 유신체제가 어떻게 가는 거냐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7월에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해요. 근데 이 남북공동성명은 통일편에 가서 제가 또 할게요. 근데 얘는 이게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하는 거거든요. 서울과 평양에서. 그러면서 이게 통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발표한 거야. 됐죠? 그래서 서울, 평양, 동시 발표해요. 그래서 당시에 중앙정보부 장관 이후락이 비밀리에 평양을 방문해. 그러면서 북한과 만나서 자기끼리 뭘 합의를 한 거야. 그런 다음에 7월 4일 날 빵 하고 발표해 주소. 그러면서 바로 통일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그러면서 10월 유신으로 가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서 이제 10월 유신으로 가게 되는데. 10월 유신. 그래서 여러분 유신은 잘 들으세요. 박정희가 계속 반공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70년대 유신으로 가는 논리는 통일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유신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거든요. 하나가 통일주체 국민의회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긴급조치권이에요. 그러니까 유신 그러면 이 두 70년대 그리고 이 두 키워드를 기억해야 돼요. 다시 할게요. 반공구민의회가 아니고요. 통일주체 국민의회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박정희의 논리인데 앞으로 지금 세계적 분위기를 봐라. 지금 냉전이 완화되고 지금 보세요. 이제 동서가 화해 모드로 가면서 막 세계가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어깨동물하고 위아도월 이런 상황이잖아.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한반도에서만 계속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이 되는 이 말을 계속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야. 왜냐하면 세계가 너무 바뀌고 있으니까. 이해 됐죠? 그래서 박정희가 들고 나온 게 뭐냐면 통일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북한은 김일성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어. 그런데 대한민국을 보세요. 다 지잘났어. 야당 의원들 하는 거 봐봐. 야당의 정치인들 하는 거 봐봐. 막 다 지잘났어. 우리는 다 뿔뿔이 흩어져 있잖아. 그런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만약에 남북한이 통일되지 그러면 선거를 하든 뭘 하든 누가 이기겠어. 우리는 표가 다 나눠지고 우리는 요구나 우리의 주장이나 우리의 세력이나 다 쪼개져 있고 북한은 똘똘 뭉쳐있잖아. 그럼 앞으로 한반도를 누가 주도해? 저 북한인들이 다 주도하는 거야. 여러분 북한이 주도한 한반도에서 살고 싶냐.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 그러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통일로 가는 정말 비상한 시국이니까 내가 구태탈을 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실제로 유신을 발표할 때 박정희가 이 표현을 직접 써요. 자신이 그래서 구국의 결단으로 구태탈을 감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계속 그러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통일로 가는 특별한 시기니까 여러분들이 국민들이 국민의 권한을 좀 줄여달라요. 그리고 대통령인 저에게 힘을 몰아달라요. 제가 계속 그러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통일로 가는 특별한 상황이잖아. 됐죠? 이러면서 10월에 유신원법을 발표해요. 됐죠? 그리고 전국의 비상계연령들이요. 그리고 야단 정치인들 정치활동 잘 못하게 언론도 꽉 틀어막고 그리고 11월에 국민투표에 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유신원법 통과될 때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지지했다니까. 이게 여러분 민주주의의 우리가 말해서 한계잖아.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많은 국민들이 뽑은 사람이 가장 정치적으로 유능하고 가장 청렴하고 가장 그런 사람이 뽑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보고 있잖아. 그런 정치인들이 뽑히는 게 아니잖아. 국회의원들이 그 지역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 뽑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신에 민주주의의는 이런 거지. 그러나 그들이 뽑혔다 하더라도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여러 법적 장치들을 만들어 놓는 거. 그래서 권력을 분산시키고 서로 견제하게 만들고 이 체크앤밸런스. 이게 사실은 민주주의 체제지.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유신원법이 사실은 그렇게 국민투표를 통해서 통과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유신원법의 내용이에요. 대통령 간선제입니다. 누가 뽑냐면 통일체 국민의회에서 뽑아. 됐죠? 그리고 여기서 대통령이 선출되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임기는 아까 조금 잠깐 말씀드렸죠. 임기 6년이에요. 그리고 중임제한 없어요. 여러분 6년, 6년 중임제한하면 12년이잖아. 그렇지? 이미 박정희가 지금 한 15년 했잖아. 그런데 거기다가 12년. 그러면 되게 많이 할 것 같지? 청와대를 들어와 보지 않았으면 말을 하덜덜덜 말아. 청와대 들어오잖아? 눈 감았다 뜨는 4년이야. 12년. 금방 가. 그래서 처음부터 이 주임제한은 아예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원히 나올 수 있는 거야. 영원히. 그러니까 12년, 18년, 24년, 30년. 이해 됐죠?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 다음에 대통령의 권한을 극단적으로 강화시킵니다. 됐죠? 그래서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자신이 추천해서 뽑을 수 있어요. 여기서 추천하고 그 다음에 통일주체육국민회의에서 인증을 하는 거야. 여기서 최종적으로 뽑는 거야. 이렇게 해서 국민회의에서 뽑히는 국회의원 말고 대통령과 통일주체육국민회의에서 뽑히는 국회의원을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을 유신정우회라고 불렀어요. 유신정우회. 그 다음에 초법적인 긴급조치권. 됐죠? 긴급조치권을 갖고. 그래서 이 긴급조치권이 초법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헌법에 규정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권한이 있잖아요. 그쵸? 그것도 다 제한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국회를 해산시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여기 지금 안 써있는데 법관 임명권까지 가져와요. 원래 법관 임명은 대법원장이 갖고 있거든요. 요거까지. 그럼 이건 뭐냐면 사법권 그러니까 사법부 분리의 원칙을 위배하는 거야. 그래서 법원이 권력의 신여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법관 아니 뭐라고 쓴 거야. 법관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져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평소에 정부에서 원하지 않는 판결을 하는 법관들이 있잖아. 그런 법관을 재임명할 때 그냥 임명 안 해버리면 돼요. 자르는 게 아니라 자르면 오히려 복잡하지. 그냥 임명을 안 하면 돼. 이해 됐죠? 그래서 사법부가 권력의 신여가 되는 거지. 그쵸? 이게 유신이에요. 자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가입니다. 자 요거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자 장준하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긴급조치가 이제 발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 그리고 하나 정도 더 보실 땐 실제로 이게 정말 중요하다기보다는 시험에 내기 좋아서 그래요. 3.1 민주구국선언이라는 게 딱 선언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글을 내기가 좋은 거야. 편한 거야. 됐죠? 그래서 명동성당에서 요기 야당 인사들 다 모입니다. 야당 인사들. 됐죠? 그래서 뭐 김대중, 윤보선, 함석헌 뭐 이런 사람들 다 모여서 발표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거에 대한 탄압으로 긴급조치 1호부터 1호가 제일 유명해요. 그래서 대한민국 그러니까 헌법에 대해서는 개헌, 논의 또는 개헌, 발의 이런 거 무조건 다 못하는 대명헌법 완벽해. 유신헌법 완벽해. 그러니까 헌법 개헌할 생각하지 마요.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개헌청원 100만인 운동에 대한 딱 대응이지. 그렇죠? 자 그리고 뭐 민청완 사건, 인혁당 사건 이런 조작들 일상생활의 규제 이런 건 심해 나올 만한 거 아니니까 보시고요. 자 마지막 무너지는 거. YH 사건. YH 사건은 뭐냐면 이게 여공들이에요. 여공들. 원래 가방 만들던 공장이었거든요. 이게 참 아이러니죠. 박정희식 개발의 그러니까 성장, 성장, 성장. 수출 주도의 성장의 그 역군들이 우리의 어머니들, 우리의 누나들. 사실은 그 여공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여공들의 시위에서 박정희 정부가 무너져요. 그래서 이 YH가 뭐냐면 옛날에 이런 일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기업을 하고 공장을 하잖아. 절대 안 망해. 왜 그러냐면 제품이 잘 안 팔리지. 그래서 회사가 망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안 팔려도 괜찮아. 월급을 안 줘. 그러니까 회사가 힘들다. 그래가지고 월급을 조금씩 조금씩 미루는 거야. 저 옛날에 처음에 어릴 때 학원 나와서 저 월급 밀려봤거든요. 나는 역사로 내가 이런 거 배웠잖아. 나 저 사람도 왜 밀리나 했거든. 여러분 나중에 밀려보면 알아. 밀려보면 알아. 아닌지. 여러분은 그런 거 경험하지 마라. 이게 그렇게 밀리는 게 아니야. 이게 조금조금씩 밀려요. 처음에는 일주일이었고. 그다음에 이주일이고. 어느 때 한 달이 되고. 어느 때 어리버리하다 보면 두 달이 되고. 그리고 이게 몇 달 쌓이잖아. 그럼 그대부터 그만두질 못해. 왜냐하면 그분 두 분 못 받을 것 같은 거야. 밀린 임금을. 그러니까 임금을 받고 그만둬야지. 이러면서 계속 늪에 빠져. 그래서 생략할게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냐면. 어떤 짓 하는 놈들이 많았냐면. 이렇게 하다가 그냥 자기 법인을 딱 부돌려 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임금 체납의 법적 의무가 사라져. 그러면 안 줘도 돼. 근데 내가 지금 공장에 줘야 될 임금이. 한 400명 정도의 임금을. 6개월에서 최고 2년까지 미뤄놓은 게 있거든. 그럼 그 돈이 어마어마한 거야. 나머지 마이너스 됐어도. 내가 그거 임금 안 준 걸로는 엄청 돈을 벌었다니까. 그럼 이 돈 갖고. 회사 딱 부도 내고. 날러. 동남아도 갔다가 쉬고 오고. 유럽에도 갔다 쉬고 오고. 됐죠? 이게 사실은 그런 사건이야. 이게 이 사람이 돈이 있는데 부도를 냈거든. 그러니까 사용자가. 사장님. 그랬더니. 그 와이치 무역의 여공들이 농성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되나. 누가 들어주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당시에 신민당이 야당이거든요. 제1야당. 그래서 신민당 당사 농성을 한 거야. 당사 점거 농성.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이게 제1야당이니까. 행정부가 여기에는. 그러니까 군경 같은 걸 막 투입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야당이니까 입법부잖아. 그럼 행정부가 입법부를 탄압하는 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관례상. 막 공권력을 막 투입을 안 한다고. 근데 박정희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 들어가서 여공들이 막 데모하고 시. 이제 시끄럽게 하니까. 박정희 정부가. 야. 저 기집애들 다 끌어내. 그래서 그냥 군경이 투입돼가지고. 머리채 잡아가지고 다 끌고 나온다고. 근데 여기가 여러분. 야당 당사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당직자랑.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지금 당신들이 들으시오. 여기가 제1야당의 당사인데. 막 이러니까. 야. 비켜. 공무집행주. 너 공무집행 방해다. 그래서 막 밀고 들어가서. 그래서 여기서 국회의원이랑 신민당의 그러니까 이제 당에 관련된 사람들도 막 다치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데모 진압하는 과정에서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김영삼이 당시에 그냥 일반 국회의원이 아니라 신민당 총재였어요. 총재. 그게 신민당 대표. 요즘에 총재란 말 안 쓰지. 대표. 오늘 우리 편으로 하면 대표. 제1야당 대표야. 그래서 미국과 인터뷰를 한다고. 김영삼이. 그런데 뭐라고 인터뷰를 하냐면 미국이 언제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할 거냐. 이제 더 이상 봐라. 한국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그래서 미국이 이 문제에 적극 개입해줘야 될 거 아니냐. 세계 민주주의, 자유주의. 이런 걸 말하는 미국이 이렇게 침묵하면 되냐.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한 거야. 이걸 이제 이게 이 인터뷰가 미국이 전체 공개가 되고 박정희도 알게 돼요. 그래서 초유의 사태가 터져. 그러니까 야당 그것도 대표를 국회에서 아예 제명시키는. 이게 초유의 사태가 터집니다. 됐죠? 자 그러자 김영삼의 텃밭이었던 부산과 마상에서 대규모 항쟁이 일어나요. 이게 부마 항쟁이야. 그런데 이 부마 항쟁을 진압하는 걸 놓고 이 부산과 마상에서 대규모 항쟁이 일어났는데 거기에서 권력 내부 갈등이 터져요. 그러니까 당시에 중앙정보부 장관 김재규가 아주 대표적인 온건파. 그 다음에 강경파가 누구냐면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이에요. 실제로 차지철은 이 경호실의 업무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여기가 아주 대표적인 강경파. 그래서 이 갈등. 그리고 이제 박정희가 오히려 이쪽 손을 들어준 거죠. 이 과정에서 10월 26일 궁정동 파티석상에서. 그러니까 김재규가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과 그 다음에 대통령 박정희를 다 저격하게 되죠. 총으로 쏘게 되지. 그러면서 둘 다 죽습니다. 자 이 사건을 뭐라고 한다? 11.6 사태라고 해요. 그러면서 18년 6개월 거의 20년간의 긴 독재가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면 이 땅에도 이제 민주주의가 오지 않겠냐.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게 연속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79년에서 계속 이어지는 거야. 됐죠? 그래서 79년 계속 해보면 부망쟁. 저 안 쓸게요. 이제 우리 마무리해야 될 시간 된 것 같아요. 부망쟁. 그리고 김영삼 연구재명. 됐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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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YH 사건. 김영삼 연구재명. 부망쟁. 그리고 부망쟁 다음에. 아 부망쟁부터 쓸까요? 부망쟁. 그리고 11.6 사태. 이 11.6 사태로 박정인 대통령이 이제 죽는 거예요. 유신이 끝나는 거지. 아 유신이 끝나는 게 아니라 박정인 정부가 끝난 거죠. 그리고 이 땅에 민주주의가 오지 않겠느냐 했는데 6.4 11기 전두환을 비롯한 일부 군인들이 박정인을 그대로 흉내내요. 그러면서 또 한 번에 군부 구태타가 일어나는데 이게 12.12 사태예요. 됐죠? 12.12 사태. 12.6 사태. 12.12 사태 연속으로 이어져요. 여기서 이제 권력을 잡는 걸 우리가 앞에 박정희랑 구별해서 이걸 우리가 신군부라고 불러요. 됐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당시에 12.12 사태 이후에 통일체 국민의회에서 여러분 통일체 국민의회에서 대통령이 아직은 유신헌법이니까 통일체 국민의회의 대의원회의에서 대통령을 뽑잖아. 그러니까 이전에 국무총리였던 최규화를 대통령으로 뽑아요. 그래서 최규화가 천천히 해볼게요. 박정희가 대통령 5번 하거든요. 군정 3년 빼고 5대, 6대, 7대. 여기는 국민의회에서 뽑힌 거야. 그 다음에 8대, 9대. 78년에 아까 78년이라고 했잖아요. 72년에서 78. 78년에 9대 대통령에 뽑히는데 이건 임기를 못 채워요. 됐죠? 네. 그래서 9대 대통령은 1년 만에. 그러니까 79년 10월 26일 날 죽으니까. 여기까지 됐죠? 9대죠. 그리고 통일체 국민의회에서 최규화를 10대 대통령으로 뽑아요. 그리고 이제 뽑히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신군부에 9대타가 일어난 거야. 됐죠? 그래서 최규화를 제압하고 당시에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승화를 사실은 11.6 사태와 좀 연관이 있는 것 같다. 이 사건 미리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러면서 최규화를 전격, 아니 저기 정승화, 그러니까 당시에 계엄사령관을 무력화시키면서 당시에 보안사령관이자 그 11.6 사태에 대한 합동수사본부장. 그러니까 오늘날로만 그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었던 전두환이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제 보세요. 그리고 이제 80년이 된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8년이 죽었잖아. 유신이 끝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땅에도 민주화가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상한 거야. 안 끝나. 너무 조용해. 이상해. 그리고 갑자기 웬 대머리 아저씨가 TV에 계속 나와. 그래서 뭐 모두 발표하고, 모두 발표하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지, 저 어떻게 하겠다는지, 이러면서 이제 올이 되면 사람들이 권력의 실체를 알게 돼요. 아, 저 대머리 아저씨가, 저 군인이 실세구나. 이러면서 이제 신군부 물러나라는 서울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 이게 서울의 범위예요. 됐죠? 그래서 서울의 범위에서, 보세요. 유신업법 폐지해라, 비상계엄 해제해라, 전두환은 퇴진하라. 이게 이제 서울에서 전개가 됩니다. 자, 이러고 나면, 정부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서울의 범위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계엄령을 선포해요.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계엄령 진짜 많이 나와. 계엄령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 소요사태의 배후 세력이 있다는 거야. 배후 세력. 그 배후 세력이 누구냐? 바로 김대중. 김대중이랑, 그 다음에 문익한 목사. 그래서 김대중을 전격체포해요. 자, 그러면서 계엄령, 이 계엄령을, 원래 비상계엄령을 내렸었거든요. 근데 이 비상계엄령을 원래 서울에만 내렸다가, 이걸 정확하게 표현할게요. 5월 17일 날, 전국으로 확대해. 그리고 이 소요사태 배후 세력이 있는데, 그게 문익한 김대중이다. 그래서 전격체포해요. 그렇죠? 자, 이러자, 이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계엄령, 전국 확대하고 김대중 체포했다고 했죠. 그래서 5월 18일, 5월 18일 전남대에서 학생들이 계엄령 철회하고 김대중 석방하라는 시위가 일어나.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게 5.18 광주민주운동이 되는 거야. 그렇죠? 5.18로 갑니다. 5월 17일 계엄을 반대하는 광주 학생들의 시위. 됐죠? 그래서 이제 신군부가 이걸 탄압하고, 비상계엄령을 그래서 5월 17일 날 전국 확대했다고 했잖아요. 자, 그리고 광주야에서 그것 때문에 5월 18일 날 시위가 일어나는데, 계엄군의 과잉 진압. 왜냐하면 전남대 시위에서 경찰이 발포를 해요. 학생이 총에 맞아주고. 그럼 시민들이 본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들 많은 시간대에서 원래 데모하잖아요. 데모, 산속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니 시민들이 다 보잖아. 그러니까 무슨 데모를 저렇게 진압해. 이러면서 여기에서 일반 시민들도 참여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우리나라 민주화운동 중에 이거 하나 체크. 우리나라 민주화운동 중에 유일하게 시민군.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주화운동 중에 유일하게 시위를 하는 시민들이 무장을 했던 이게 유일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실제로 이제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시민군들은 이렇게 정부가 계속해서 싸울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이 타협을 시도하는.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빨리 해외 의결해 주고 이거 이제 상황자에 대해서 정부가 인정하기가 어떻게든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냐라고 타협을 시도해요. 그래서 이게 타협이 되는 듯 했는데 그런데 정부가 그냥 강경 진압을 해버립니다. 됐죠? 그래서 그 전남도청을 전남도청에서 이제 시위를 했거든요. 이제 거기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죠. 그래서 뭐 5.18 그래서 이후에 1980년대 우리의 민주화운동의 밑거름이 되기도 하는 사건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80년대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밑거름이 되고요. 그 다음에 관련 기록밀들은 세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이 됐습니다. 됐죠? 네, 이렇게 해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했고요. 자, 그 다음. 그리고 나면, 고담해 볼게요. 그리고 나면, 그 광주민주화운동을 군합발로 짓밟고, 자, 그리고 군정을 실시합니다. 광주 5.18 다음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름이 뭐냐면,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야. 이름이 길죠. 그래서 보통은 줄여서 국보위라고 불러요. 됐죠? 그래서 국보위를 만들어서 군정을 하고, 그 상태에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의해서 11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전두환은 보통 그냥 7년 단임 하나만 기억하시는데, 전두환은 실제로 대통령을 두 번 합니다. 11대가 있고, 12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7년 단임, 7년 전두환이 한 번 하잖아요. 그거는 12대야. 그렇죠? 11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먼저 한 번 뽑혀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유신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내부에, 소위 말해서, 주변에서도 이거는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더 좋은 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7년 단임 간선제로 개헌을 해요. 이게 8차 개헌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이 개헌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거든요. 그래서 장충체육관에다가 대통령 선거인단을 모아놓고, 그러니까 지들끼리 선거한 거야. 그러면서 12대 대통령이 다시 당선되는 거야. 이게 이제 여기서 7년이에요.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정책가입니다. 강경책, 언론통제하고요. 언론기본법, 그 다음에 보도지 칠은 뭐냐면,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어떤 단어를 쓸지, 단어까지 다 지정해 주는 거야. 어떤 기사를 쓸 때 기사를 이렇게 써라,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딱 잡아주는 거야. 거기에 맞게 써야 돼. 그래서 또 국민들 중에 불순한 세력들, 정신 못 차는 애들이 많다. 그래서 국가가 정신 차리게 해주겠다. 그래서 삼천교육대 운영합니다. 오늘날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죠. 그 다음에 유아정책은 야간통행 금지하고, 그 다음에 의무교육은 일부 지역에서만 하는 거야. 상간, 도서상간에서만. 그 다음에 프로스포츠들, 각종 프로스포츠들 다 창설하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3S정책이라고 그래요. 됐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3S는 이거야. 스포츠, 스크린, 섹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즐기세요. 정치는 제가 할 테니까. 이거 아주 역사적으로 오래된 서커스 정치야. 그냥 서커스 보여주고, 국민들 그냥 시선을 딴 데 돌리고, 정치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들은 신경 끄세요. 그냥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3S정책이 통했던 이유가, 당시에 경제가 너무 좋았어. 그래서 3조 후한계. 그래서 한국 현대경제 사실은 르네상스거든요. 경제 엄청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박정희 때 생각보다 그렇게 경제가 좋지 않았어. 물론 워낙 못 살았으니까 거기서부터 물론 발전한 건 맞지. 당연히 맞는데, 여러분 박정희가 그렇게 수출, 수출, 수출하잖아. 그런데 그렇게 대한민국을 수출했는데도요, 단 한 번도 흑자가 없었던 거 아세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무역수지 흑자 있죠, 흑자. 그러니까 수출해서 우리가 진짜 돈 번 거. 전두환이 처음이야. 전두환이 처음. 그래서 1980년대가, 사실 한국 경제는 굉장히 좋았을 때예요, 전두환 때가. 됐죠? 그래서 혹자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박정희가 정말 밥을 많이 맛있게 지워놓고, 그다음에 전두환이 정말 맛있게 먹었다고. 그 박정희가 뿌려놓은 씨를 전두환이 다 따먹었다. 뭐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됐죠?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6월 민주항쟁이에요, 87년. 자,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간망하는 국민의 열망. 그래서 박정희철 고문치 사건. 여러분, 87년 유일민주항쟁은 제일 중요한 게 이 키워드, 박정희철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들어보셨어요? 타곡 사건? 서울대 학생이었는데, 근데 원래 이거 데모했던 학생도 아니야. 근데 이제 물론 조금은 관련이 있었겠지만, 근데 지명수배되던 선배가 신림동에서 자취하는데, 집에 와서 하룻밤 자고 갔다는 거야. 그래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끌려가게 돼요. 그러다 죽은 거야. 근데 정부가 뭐라고 발표했냐면, 백철철은 근데 키도 되게 커요. 뭐 180인가 뭐 그래요, 당시에. 건장한 청년이죠. 근데 야, 너 데모했지? 그리고 책상을 탁 치니까, 얘가 호! 하고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발표해. 그래서 이걸 타곡 사건이라고 그래. 그런데 당시에 이 박종철의 시체를 부검했던 의사가, 양심 선언을 한 거예요, 언론사에. 그래서 실제로 내가 흉부를 그러니까 열었을 때, 폐에 물이 가득 차 있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숨으시면, 아니, 물을 마시면 물이 어디로 가요? 폐로 가면 큰일 나죠?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 식도를 통해서 위로 가야지. 됐죠? 그러면서 이게 정적 시위로 확산이 돼요. 그러면서 이때 요구했던 게 뭐냐면, 직선제 개혁이야. 왜냐하면 보세요, 87년. 그러니까 12대 대통령으로서의 임기가 81년에 시작됐으니까, 1월에 시작되니까 87년 12월에는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월인가는 이제 13대 대통령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그런데 7년 담임이잖아. 그러니까 7년 됐고 한 번밖에 안 하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전두환이 굉장히, 여러분, 이게 참 역사의 아이론이죠. 정의를 좋아해요, 정의. 그래서 이때 구호가 정의사회의 구현이야. 그래서 정당 이름이 뭐냐면, 민주정의당이야. 전두환의 정당이 민주정의당.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정당, 민정당 그냥 줄여서 그렇게 불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의사회의 구현, 이런 걸 모토로 했어. 그런데 당시에 민주정의당 후보로서 전두환의 베풀이었던 노태우가 차기 대선 주자로 확정이 돼요. 그러면 선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간선이잖아, 간선.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또 장충체육관에다가 대통령 선거인단이라고 니들끼리 몰아놓고 그럼 니들끼리 선거해줘. 그 다음에 노태우가 대통령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때 가장 큰 이슈는 직선제 개헌이에요.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을 수 있게 해달라.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박종철 고문체 사건이 1월에 터져요. 이러면서 정책시위가 커지면서 정부도 이 압박, 국민들의 소리를 듣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을 깨고 전두환이 이걸 정면으로 반박해요. 이게 4.13 호언 조치야. 이 단어를 기억해야 돼. 그래서 국민의 요구는 뭐야? 개헌. 전두환의 대답은 뭐야? 호헌. 호헌이 뭐예요? 직히로자야. 헌법을 지키겠다. 됐죠? 그러니까 직선제 안 하겠다는 거야. 자, 그리고 그 다음 4월, 그러니까 6월 9일 날 실제로 6월 10일 날 국민대회가 준비됐었거든요. 그런데 6월 9일 연대생 이한열이 또 예전에 4.19명처럼 시위 도중에 그러니까 연대 앞에 신촌 시위에서 체류탄을 맞고 죽는 사건이 터져요. 그리고 이제 병원 응급실에 옮겼는데 하필이면 6월 10일 날 또 죽어. 이러면서 60국민대회 이게 사실은 그래서 전국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87년 6월 민주항쟁을 뭐라고 그러냐면 전국적 조직적 그리고 범국민적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전국적인 시위로 확산이 됩니다. 됐죠? 자, 이걸 이제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확산이 되자 이제 노태우가 정격적으로 6.29 선언을 발표합니다. 6.29 선언은 뭐냐면 국민의 요가 그렇다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됐죠? 노태우가 발표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도 이런 말을 해요. 이 오공애들이 이런 머리가 정말 좋다. 비상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확실하게 그러니까 역할분담을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내 몸을 다 못 살린다니까 그 미련을 갖다가 다 죽어. 그래서 정말 아프지만 한 팔을 자르는 거야. 팔을 자르면 몸을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팔을 자르는 게 맞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노태우와 전두환이 역할분담을 해요. 전두환은 마지막까지 악역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이 모든 직선제 개헌한 운동안을 사실은 김영삼을 비롯한 야당 국회의원들 야당 인사들 이런 정치인들이 또 많이 주장했었거든. 그런데 정부가 처음부터 이걸 오케이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거 반대하다가 사실은 결국은 이렇게 시위가 정부로 확산되자 그럼 이거 항복하는 거잖아. 맞죠? 그럼 선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무조건 지는 거지. 됐죠? 자 그래서 역할분담이에요. 노태우는 이 사람이 당선돼야 될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고 전두환과는 달라. 전두환을 설득하는 거. 전두환을 끝까지 반대하는 거. 그래서 둘이 사실은 마지막에 뭐 8시간인가 몇 시간을 독대를 해요. 그때 둘이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말로는 맞고를 쳤다는 얘기도 있고 맞다 말을 쳤다는 얘기도 있고 어쨌건 그래서 결국은 내가 대통령을 설득했다. 그러면서 노태우가 나와서 노태우가 발표하는 거야. 되죠? 그래서 이제 국민의 뜻을 다 받아들이겠다. 그러면서 5년 단임의 직선제 개헌 요구가 수용이 된 거야. 그래서 이 결과 9차 개헌. 이 9차 개헌이 여러분의 현행원법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4.19혁명 이후에 가장 큰 민주화 운동이고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의 4.19가 시작이라면 87년 유열민주항쟁은 완성 아니냐. 물론 앞으로 우리가 민주화의 항에서 가야 될 길이 많지만 일반 일단 평가가 이런 역사적 평가가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유열민주항쟁까지 노태우 정부까지 말씀 다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 풀고 이제 마무리하시죠. 아 요단원이 기네. 그죠? 자 수고하셨어요. 마무리할게요. 자 경찰세상 최대 규모인 5만 8천명의 병력이 동원돼서 뭘 봉쇄한데 어? 4번 문제 보세요. 4번 20개 자 도시 완전 전국적이네. 전국 20개에서 국민대회가 개최된대. 민주원법 쟁취 국민운동 본부에서는 국민의 합의를 배신한 4.13 5원 조치는 무효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한다? 국민의 이름으로 민주원법 쟁취를 통한 민주정부 수립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대요. 됐죠? 자 그래서 민주원법 쟁취를 위한 국민대회 선언 그래서 지금 신문에 언론에 난 기사야. 뭔지 아시겠어요? 내가 키워드들 몇 개 막 찍었는데 자 뭐야? 그렇죠. 87년 6월 민주항쟁 자 87년 6월 민주항쟁 자 갑니다. 자 다음 기사에 보도된 민주화운동의 결과로 오른 것은 했습니다. 자 국가보위 여러분 아까 전두한테 말씀드렸죠. 그래서 국 워낙 길어서 위이라고 부른다 그랬잖아. 이게 5.18 광주민주운동을 진압하고 그리고 군부가 만드는 거야. 신군부가. 됐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군정 신군부의 군정이야. 이게. 신군부가 군정을 하고 이 상태로 유신원법에 의해서 통일체 국민의회에서 11대 대통령의 포평 그 다음에 8차 개헌을 해요. 7년 단임 간선제로 그리고 다시 대통령 선거인단으로 인해서 그 바뀐 원법에 의해서 12대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래서 전두한 시절을 두 번 한다고 했잖아. 물론 이제 첫 번째 게 1년도 채 안 되고 좀 짧아서 그렇지. 그 다음에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어?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죠. 이렇게 신군부가 비상계엄으로 확대하면서 5.18로 가는 거잖아. 그쵸? 5.18 광주민주운동으로 이어지잖아. 그죠? 그 다음에 5년 단임 대통령 정답이네요. 이게 9차 개헌이잖아요. 이거 현행원법이기도 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허정을 자 수반으로 하는 과도정부가 수립됐다. 어? 이건 뭐예요? 이거 여러분 4.19의 결과잖아. 4.19 그죠? 조봉암 혁신세력을 규합하여 진보당을 창당했다. 어? 이거는 56년 3대 대통령 선거 이후예요. 3대 대선 이후. 그쵸? 이러면서 이제 조봉암이 이승만의 라이벌로 나타나자. 그러니까 3대 대통령에서 당선이 됐던 이승만이 조봉암을 제거하잖아. 이 정적을. 그게 앞에서 배웠던 진보당 사건. 그래서 알고 봤더니 간첩이네. 그것은 법정책어용 사형. 그래서 실제로 조봉암을 죽이잖아요. 됐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정답 3번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